19화 남유다 왕국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시리아는 잦은 반역과 그리고 무리한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잦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급격히 후반부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다수렸던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왕에 관한 미리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한기상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미 요로보암 시대, 분열망국 초기 시대의 이야기죠.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남유다의 요시아라 하는 아들, 왕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우상숭배를 단절하게 될 일들을 종교개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남유다의 왕이죠. 그는 8살 때 즉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섭정통치를 했겠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6살 때 비로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비로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 20살 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문화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더럽혀졌죠. 그래서 성전을 종교라고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전에 한 번도 율법책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고 요시아와 그리고 제사장 힐기아는 종교개혁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들을 접지 않겠다. 이때 활동했던 요시아 시대 때 활동했던 선인자가 스바니아인데요. 우리는 스바니아 하면 너의 하나님 요호와가 그를 찬양밖에 기억 못하지만 사실 스바니아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요시아 이전의 왕이었던 문화세의 우상숭배의 잔재를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경고하고 여전히 민간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잔뿌리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세의 죄로 인하여서 요호와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을 유다의 제산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큰 화를 입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스바니아는 요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요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이 날은 전형적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동시에 의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시리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마지막 쇠퇴기 이후에 멸망기를 걷게 되는데요. 먼저 스키타이, 아시리아 위쪽의 북방지역의 스키타이족과 원래는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스키타이가 배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메대와 바벨로니아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메대가 아시리아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스키타를 격파하고요. 바벨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가 북진하여서 아시리아를 압박합니다. 메대와 바벨로니아가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닌우의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샤르 이슈쿤이라는 거의 마지막 왕이 왕국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게 되고 이후에 왕이 되었던 아시루 발리트 2세가 도망쳐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그전에 그토록 원수관계였던 이집트의 넥하우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가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런데 아시리아가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신흥강국인 바벨로니아가 또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하고 또 이집트로 쳐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이집트는 넥하우 2세는 이 기회로 말미암아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기회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집트는 큰 군사들을 이끌고 북진하게 되는데 북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남유다가 길을 열어주지 않고 무기또 지역에서 요시아가 넥하우 2세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무기또 전투인데요. 이때 요시아가 허망하게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호아스가 승계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집트는 또 북상해서 갈그미스 지역 하란 바다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갈그미스 지역에서 바벨로니아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집트가 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로 새 경계선이 세워지게 되고 이 선 이하의 팔레이사인 지방은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년간 이 경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자기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승패가 어떻게 갈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홧김에 그냥 요호아스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요호아스를 포로로 데려가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호아김을 왕으로 세우고 친하시리아 정책을 펼치도록 강요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바벨로니아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네부카드 네자르 2세 바로 성경에는 너부갓네살로 등장하는 네부카드 네자르 2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부카드 네자르는 바벨로니아 왕들 중에서 가장 전성기였고요. 가장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하였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네부카드 네자르가 이제 다시 이집트와 결판을 내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이집트를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네부카드 네자르 2세가 이기게 되고 그 길로 쭉 내려가서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1차 포로들을 데려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의 엘리트 소년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 2절에 요호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이 기록 이게 바로 1차 포로 유수였던 609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도 거의 멸망의 위기에 멸망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아주 매국론적인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 말이 결국 성취가 되어서 587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만 선언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도 함께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또 종말론적 비전을 예레미야는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슬픈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혼자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구타도 많이 당하고 자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예레미야의 오른손이 없죠. 힘을 잃은 조국을 얘기하고 오른 발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남유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턱을 괴고 있는 이 책은 성경입니다. 바이브리로 적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크 샤갈의 그림인데요. 붉은 빛은 뭔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떤 슬픈 그런 전쟁의 참상을 예고하는 색깔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의 부분은 웅동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주 빠졌죠. 예레미야가 안고 있는 것은 두루마리. 바로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평생을 싸웠던 부분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전 우상 숭배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평한 정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로 살지 않는 한 이성전은 무의미한 그런 돌무덕일 뿐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면 또 찬양이 하나 생각나죠. 무화과나무 잎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물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굳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대야 사람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를 무지합의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왜냐하면 갈대야 사람들 또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야만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죠. 하박국 한 3장들도 가서 바로 긴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둥이일 뿐이다. 바벨로니아 이런 제국들은 몽둥이일 뿐이고 그런 시한이 지나서 결국 바벨론도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바벨로니아는 70년 이후에 70년 정도 유지되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내가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난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란 고백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참상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건 전쟁이 일어나면 마르는 거고 양떼에 소떼가 없는 건 전쟁 때문에 죽어서 없는 거죠. 자 드디어 남유다 멸망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 됐습니다. 호전적인 왕이었던 느간네살로 인하에서 아시리아가 처음에 확장했던 영토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바벨로니아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요호와 요호야 김이 세워졌는데 요호와 김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요호야 기는 느간네살에 출격했을 때 이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도 또한 처음에는 조공을 바벨로니아에 잘 바치다가 나중에 또다시 친 이집트파의 목소리를 듣고 바벨로니아라부터 돌아서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다시 느간네살이 3차로 출격해서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587년, 586년입니다. 자 587년에 1월에 느간네살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 7월에 한막되게 되는데요. 장장 18개월 동안의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남공불락의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내 버티다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한 150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아 왕 때 하나님께서 눈을 떠보니 18만 5천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이 죽어있었던 그 기억들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이 함락되었고 성이 함락되던 날 밤에 시드기아 왕은 비상탈출론을 통해서 여리고 쪽으로 탈출했는데 여리고에서 잡히고 말죠. 거기서 자기 아들 두 사람이 아들 둘이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목이 베이고 그리고 바로 너부가네살은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아서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고 맙니다. 시드기아 왕은 그렇게 비참한 치열을 당하고 말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됩니다.